이 원리에서 충전경고등이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이 라인 따라서 내려갑니다 뭐가 있다? 브러쉬 떼죠 브러쉬 브러쉬 떼죠 브러쉬 브러쉬가 슬립링을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슬립링에 들어온 전원이 어떻게 된다? 로터 안에 그 로터 감겨져 있는 로터 로터 코일을 감고 다시 슬립링을 통해서 브러쉬로 나가요 자 그래서 이 라인이 어떻게 되는데 쭉 따라서 아까 컬렉터에서 2미터로 가려고 보니까 아까 벌써 베이스에서 열어놨잖아 길 베이스에서 2미터로 길 열어놨기 때문에 이리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된다? 로터 코일 감아놓고 코일에 전류를 흘려보니까 로터가 뭐가 된다? 자석이 되겠죠 자석 배터리의 전원에 의해서 자석이 되었기 때문에 타 려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브러쉬 이걸로 경고등 켜가지고 이제 이걸로 안 거치고 이제 어떻게 된다? IG 쪽으로 다이렉트로 큰 전류가 들어와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죠 로터 쪽으로 또 그럼 더 많은 전류가 흘러가니까 자력이 더 세질 거고 그러면은 코일 삼상의 코일을 주변에 싸놓고 스테이터로 있죠 스테이터로 싸놓고 가운데 로터를 회전시키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? 교류? 전기가 만들어진다 했지 교류 전기가 교류 전기가 하나 둘 셋 위치차를 두고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다 나가는 라인에서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이렇게도 만들어져가지고 이 나가는 라인들이 다이오드에서 정류돼가지고 뭘로? 직류로 바뀌어가지고 비단자 통해서 나가겠지 그럼 이 비단자 통해 나간 게 배터리와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병렬로 연결돼서 배터리를 충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와 받는 곳에 전원을 공급해야 되면 배터리 전원도 쓰고 발전기 전원도 쓰고 같이 묶어가지고 병렬로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과정에 의해서